교회 나머지 월드미션 준비하시는 많은 우리 인천수폭원교회의 희망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응원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대학생원대교구 김상현 형제입니다. 하나님의 면회로 2024년에도 열방으로 나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오늘 장터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흘러가고 성교회의 일정이 불탔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 그리고 인천수폭원교회 화이팅! 네, 닭강정 페리카나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나오고 싶습니다. 화이팅! 저희 주부 단동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현장에 가서 저희가 고금을 시야소 뿌려 그게 열매가 맺힐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성교회 접합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주부 단동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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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